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간단하게 50개만 써서 샹크스 뽑기 한번 해보고 티켓 하나 써보고 그리고 나서 흰수염, 거푸 포함한 원바러 순위 정하는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오늘 500개를 질렀는데 안 나오네요. 이거 내가 봤을때도 보나마는 안 나올 건데 그래도 뭐 기분 낸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좋은 건 4성 캐릭터 한 명을 그냥 준다는 거야. 샹크스 생일 기념이라고 3월 16일까지 하네 자 일단은 티켓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티켓 자 티켓 한번 썹니다. 티켓 가요. 레츠고! 샹크스 생일을 기념하여 과연... 과연... 아 근데 나는 신샹이랑 사실은 인연이 없어서... 아니 초패케 자체랑 인연이 없지. 안주니까... 자 달립니다. 달려! 달려라 달려! 달려라 달려! 달려라 달려! 뽑아라! 자 득점자 5댕 나오나요? 오 로얄 상디! 자 로얄 상디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자 로얄 상디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득점자 중에서는 5댕 다음으로 괜찮은 캐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로얄 상디 뉴네어 처음 떴네. 아 명함이네. 명함으로 하나 얻어놓고 갑니다. 그리고 다이아 50개만 한번 가볍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디. 렛츠고! 와 좋아요. 좌부륵 우상디. 아... 애매한데... 자 요시 이그소! 요시 이그소! 렛츠고! 아... 느낌이 좋지 않다 또. 아... 워우! 아 또! 로얄 상디 나 줘라. 뭐야... 아... 비비 개그캠... 아 개토나온다 진짜... 아... 와 진짜... 비비를 주냐... 미쳤냐 진짜... 야 비비로 끝나는 거면 진짜... 뒷박이다 이거 진짜... 설마... 설마 비비로 끝내겠어? 오오오오오 비비로 끝내지 않죠? 야! 저 개그캠 진짜... 미쳤냐 진짜... 아... 아... 아 나 진짜 원바로 요즘 좀 체념했어... 야... 진짜... 요즘 원바로 좀 체념했거든? 와... 개울받네 진짜... 미친거 아니야 진짜... 아... 진짜 미친게 분명해... 아... 다이 날렸네... 용카이도 뽑기를 땡겨놓을걸... 아... 장난다 진짜... 아... 미쳤냐 진짜... 아... 아... 야속 99 진짜 미쳤냐... 아... 진짜... 이제 원바로에... 내가 큰 기대 안한다 진짜... 거의 너버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